하지만 이 채널 배우로서 월한 DNA 러블리한 과즙비를 넘어 첫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 인지를 다지고 또 통용 시리즈 워거즈까지 참석을 하셔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무대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 선전으로 다양하게 선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중앙 오른쪽까지 저축을 하셨습니다. 프레스 퍼링을 뽑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바운드에 손꼽게 자유자재로 자유로운 표정과 포즈로 함께 자제를 해주고 계시네요. 비주얼 판매라는 명칭의 막태, 오늘도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로 리모를 뽐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배우로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거든요. 선후료 신인 연구상 고배우는 대단히 이렇게 장을 닿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다양한 포즈를 할 수 있다는 게 역시 이제는 배우로서의 연구를 함께 들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신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